자 안녕하십니까 인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또 그 제가 커뮤니티에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디를 갈거냐면 바로 ITX 마음을 타러 갈겁니다 EMU 150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ITX 마음을 구포에서 동대구 대구까지 탑승할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돌아올 때도 ITX 마음 열차가 있더라구요 그래야 돌아올 때도 ITX 마음 그리고 갈 때도 ITX 마음을 탈겁니다 그러면 왕복 ITX 마음 탑승기가 되겠죠 제가 ITX 마음을 탑승하면서 꼼꼼히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저만 아직 안 올라와서 저도 오늘 밤에 한 편집 다 해가지고 오늘 밤쯤에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구포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함께 가기로 했는데 저는 일단 대구에 가서 조금 더 3시간 동안 관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은 ITX 마음 탑승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구포역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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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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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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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있구요 여기 세런데 있구요 건조기 함수 그것도 있네 오 트레저나 고치들 코콩 나 사실 부산 부재 철도기 줄었다 자 일단 일단 장애인 화장실로 가서 아직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 부재 철도기 제가 부산 부재 철도기술 산업점에서 2월 차를 탔기 때문에 제가 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애인 화장실로 가 자 여러분 드디어 장애인 화장실 비결되었습니다 비겨봐 비겨봐 열어줄게 열어봐 안열려? 그게 담갔다 나와 나와 안열려 마칠라 그냥 끝에서 생각해 여기 문이 왜 이렇게 되었지? 여기 이렇게 되어있고 잘 되어있는데 나는 깨끗하네요 좀 잘 되어있다 그래요 이제 문을 한번 다시 닫아보겠습니다 문이 왜 안 닫히는건가요? 일단 갑시다 충전기도 있네요 충전기도 있네요 보호자께서는 어린이가 잘 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상황이 발생하면 객실 밖에 설치된 비상포마 장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제한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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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달 백 Auchan whole server 이용하시를 예정 prime van 놈다 forcément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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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니까 소리도 없어진다 주차장 해외에서 껍질을 비추고 집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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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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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염 그 이멀 얼굴 동영상 자, 탑승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방~~